오늘 이 무대의 주인공이고 5월달 오면 어버이날입니다. 어버이날을 지어가지고 우리 오늘 나오시는 우리 가요계의 거목이죠. 오늘 가요 무대의 아주 단곤 손님입니다. 그래가지고 5월달 어버이날을 지어가지고 제1교포들로 해가지고 아마 부동산 활동으로 일본으로 갔습니다. 얼마나 좋으십니까. 어르신들을 섬겨야만이 자동반대가 행복합니다. 자, 원방원장의 신을 모시겠습니다. 17분입니다. 형님. 제2교포들로 해가지고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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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